2023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정말 대박이 났었죠. 그렇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그게 우크라이나 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023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정말 대박이 났었죠. 그렇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전까지 과거에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폴란드라든가 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의 영토였거나 또는 위성국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991년 이후에 다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 소련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처럼 살고 싶냐? 소유럽 국가들처럼 살고 싶은 거죠.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덴마크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좀 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동안 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설마 러시아가 또 우리를 합치려고 저렇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겠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걸 봤잖아요. 진짜네 이게 또다시 우리가 러시아의 영토 또는 위성국가가 될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를. 지금까지는 지킬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러시아가 설마 그러겠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가 좀 위험하네. 러시아가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네. 그러니까 다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동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는데 중국이 정말 전쟁을 하겠네. 그러니까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이며 모든 나라들이 다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평화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세계 2대 군사강국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붕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누구도 전쟁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체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사라졌잖아요. 어디다가 무기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위산업체들도 다 쪼그라든 거예요. 고객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몇 나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군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 그 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은 여전히 가동을 계속해왔던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중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북한이고. 이건 계속해서 군사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거고 이스라엘 마찬가지잖아요. 중동하고 계속 군사대치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방산 공장들은 가동을 계속해왔던 거고 군사훈련도 계속해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나라들마다. 그래서 돈은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사오려고 하는데 다른 방산업체들은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은 생산을 급작스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 캡파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박이 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한국의 방산업 K-방산의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한계가 저는 머지않아 올 거라고 봐요. K-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 재래식 품목들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부터 써왔던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2차 대전 때부터 써왔던 그런 무기체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아주 높은 품질에 가성비 좋게 만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전투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직접 적의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걸 카메라로 관찰을 해가면서 적의 내가 죽이고 싶은 또는 파괴하고 싶은 그 적을 아주 굉장한 정밀도를 가지고 그걸 타격을 하는 그런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은 뭐냐?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포를 쏘면 그게 그냥 대충 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수많은 포탄을 가지고 쏘는데 그중에 몇 발은 맞겠지라고 하는 게 현재의 정투방식이고 우리나라의 무기의 상당 부분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드론을 띄워서 적진에 가서 적진을 딱 관찰을 해서 좌표를 찍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미사일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도 아니고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미사일을 날려서 그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방식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전쟁은 뭐냐. 그냥 수만 발을 쏴서 적당히 그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소모도 굉장히 많아요. 미사일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좌표를 찍은 미사일 방식.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미사일이 비싸요.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하는 겁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155mm 포탄 자주포 이런 것들인 겁니다. 미사일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왕창 쏘다 보면 그중에 적당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무서워서 적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이런 대량 소모전을 위한 무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2차 대전 방식이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걸 생산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미사일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또 생산 시스템이 늘어나고 미사일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미사일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무기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무기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심의 방산업체들은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무기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방성을 설득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방식의 미국에서도 과거 방식의 방산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럭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과거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이쪽 방산업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니까 제발 그런 방식의 낡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새로운 무기 체계로 다 바꾸자. 그리고 전략, 전술의 컨셉도 완전히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 또 그런 저항들이 상당히 생겨나고 있는데 그게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 현재의 K-방산이 잘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방향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가 한국 무기를 수출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 선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 괜찮은 건가 저거. 그리고 기존에 구정권인 거죠. 현재 바뀐 정권이 아니고 구정권이 폴란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유럽 다른 나라들한테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권위주의 쪽으로 독재와 비슷한 그런 쪽으로 성격이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정권 교체가 됐고 그래서 새로 집권을 한 연립정권인데 세계의 정치 세력이 연합한 연립정권인데 여기서는 과거에 구정권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과거에 2023년에 특히 선거 이후에 그 정권이 한국과 사우스코리아와 맺었던 계약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것을 추가적인 계약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폴란드 안에도 방산업체가 있어요. 폴란드 안의 방산업체는 그것은 과거에 소련 방식의 무기를 만드는 그 방산업체인 거죠. 그런데 한국 방산업체와 폴란드 구정권이 계약을 했던 이유는 완전히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즉 나토나 미국 계통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폴란드 내부의 그것보다도 한국 거를 선택을 했던 건데 새로운 정권이 폴란드 국산 무기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국제 무기가 아니고 나토 쪽에 그러니까 프랑스 무기라든가 독일 무기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들이 물론 구정권이 밉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을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한국을 대체할 만한 방산업체가 있느냐. 한국처럼 빠른 시간 안에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폴란드에게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산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폴란드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목표는 뭐냐 러시아에게. 그건 폴란드예요. 그건 보나모나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폴란드는 다 러시아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련 미성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폴란드가 자기가 갖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의 상당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줬어요. 네가 대신 싸우라고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는 무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한테 다 넘겨준 거죠. 그러면 하루빨리 무장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맞서서 그 무장을 시켜줄 수 있는 방산업체가 어디 있느냐. 프랑스가 할 수 있느냐. 독일이 하느냐. 못해요. 다. 그렇게 빨리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폴란드 내부의 방산업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거기도 못해요. 한국밖에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모르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지만 당분간은 그래서 한국을 포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정권이 계속 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한국 대신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하지만 속도를 기대한다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한국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성비와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한국일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